고춧가루 쌀떡에 넣어놓고 먹을꺼 마늘고삼 자, 이거 쉬고 됩니까? 오늘 먹어볼까 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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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고추쌈을 먹으려고 돈이 싹쓸게 되겠어 차림비는 3만7천원 오늘도 건강하게 포구하고 이익든 뭐든 부침개하고 잘 먹어야 되는데 장수하세요 나는 그렇게 잘 못하나 환자를 모두에게 왜 죽은 사람 안되지 아우 여기 걸려지 시작 걸려 야 그래도 여기 젓가락을 안갖고 하네 젓가락을 갖고 왔네 야 오늘도 포구하고 올까 포구가 어딨어 콩나물향 고춧가루 고추 이해MIUM 계란 결심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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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역사가 옛날부터 역사야. 역사를 확실히 이어가는 거라고. 어디서 갑자기 축추를 넣어서 그런거 없어. 왜 그런거 관심 없어. 역사는 그냥 줄리차게 이어가는 거야. 이어가는 목적이 뭐가 있어. 그 안에 사람이 있어 없어.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점이. 그게 바로 역사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 있어. 인간에게 기준점을 들건지 아니면 역사의 패러다임에 들건지. 그래서 최고의 역사는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운해서 있는 역사가 최고의 역사야. 그래야지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라. 모든 것들을 죽여서 없애버릴 때 그게 바로 새로운 역사라고. 흔 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오징어. 우유. 역사의 진실은 역사의 진실은 거짓이 아니야 역사의 진실은 국가의 입도 아니야 역사의 진실은 그런 거야 그래서 아군이 누구 하면서 있어 보이는 것도 다 있는 거 같지만은 야 솔직히 대한민국에 저가 아우니 어딨냐 인마 부모양제가 달라 뭐가 달라 그래서 옛날부터 단위 민족해 갖고 있는걸 그걸 어디로 만들고 있어 니들 말고 맛있어 니들고 있어 니들고 있어 니들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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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트럼프가 난리는 트럼프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성이 있어. 하지만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규칙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아니야.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트럼프의 역사는 규칙이 있지만 세상의 역사는 규칙을 따지는 그런 게 아니야. 살다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처럼 불규칙적인 것도 많이 있어. 역사의 패러다임이 종이 호랑이. 종이 호랑이가 되고 있는 이 역사인데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싸면서 고심해야 돼. 그런데 세상은 또 흘러가. 흘러가면서 변화가 되는 거야. 움직이고다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저것들어주세요. 삼성역사에서는 인제의 역사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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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잡으면 뭐 속을 못하니까 내가 지금 그렇지 답답해서 그러는데 어쩔 수 없지 아 지금 문제야 문제야 어쩔 수 없지 또 그러네 세상에 좀 다른게 다 끝에 되는건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뭐 아 내가 예 아 장면이 아니라 이렇게 맛있게 보고 사장님 여기 갔다가 다시 오기 집안한 대로 되잖아요 내가 오는 지가 장면이 왔고 내가 오늘 그렇지 그래요 그럼 내가 하는 이야기는 5년 전 그 장면이니까 6년 전 이야기되지 내가 하고 아 5년을 사장님은 사장님이 없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셨는데, 내가 왔었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없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셨는데, 내가 왔었다고 하셨는데, 주가중으로 내가 얼굴이, 얼굴이 하루하루 탱탱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이야기하고 같이 왔구나. 젊은 남자가 있다네. 젊은 남자가 충분히 다 다른데,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비라고 얘기하셨어. 그 이유가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인수해서 내가 아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엄마를 내가 어떻게 나와? 나만 알잖아. 나만 알잖아. 그 엄마를 모르죠. 근데 그 이모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도, 그 엄마를 내가 엄마의 명료로 돼있어. 그래갖고, 내가 무슨 분이 날만한지, 그때 그 안고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종이오랑이에 대해서 잘 연구해야 돼. 종이오랑이 왜 됐나. 응? 세월이 가더라도, 이 역할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 대한민국 종이오랑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는 거야. 대관역을. 아니, 모든 지구인들은, 딱히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있을 수도 있어.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자기 나라에서까지, 어, 버림받으면, 그거 참 자고, 그지? 얼마나 억우하겠어. 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있는데, 자기 나라에, 자기 나라가, 어? 자기를 배반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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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하면은, 좋은 거 없잖아. 그렇지? 응, 그래서 그런 건데, 그 돈을 갖고 실망할 적에는 아니지만, 응, 배포가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안 해봤어. 그래서 그때, 남자, 남자 사장님이, 그래, 그 사람은, 나는, 얼마 전에, 그래, 내가 알게. 얘기해, 그 남자. 저거, 아들, 아들, 그때도, 주방 이모가 지금, 지금 이모. 그래, 아들이랑 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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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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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묻어라. 쉬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 그 어떤 옛날 얘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뭐든지 뭐니뭐니로 해서 이거 개념이 있는 그런 국가론이야 다가 전부 다 그래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뭐하고 바르면 더 어이성한 짓이야 사장님이 조금맨나 그쪽으로 사님이야기라는 거 어허어 맞다고 사람으로 온 것처럼 온거 근데 이모한테 이야기했어 그분이 막 안걸려서 다시 인수해가지고 그랬을 것 하고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걸려서 죽을든 거 같으면 장난 진짜 잘하면 가르쳐줘야 할까 왼쪽으로 끊어오는 집이 안좋아 그 다음에 안걸려서 죽었다 가는 사람은 다시 인생이 뭘 다시 팔았다가 언니가 팔았다가 너무 잘하는 거구요 아줌마가 그래서 그 다음 그날 와서 봤더니만 한계시간도 다음 날 오는거야 누님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저기랑 자 갖다 자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호랑이 같은 대한민국도 어딘가. 이제 전 이시요. 종이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싸우면 사람이면 국민들은 어떨까? 백성들은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백성들은. 백성들은 그렇게 싸움을 하기를 원하나? 아니야. 백성들은 나약하고 심었고 그런게 백성이야. 거기다가 싸움질 하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지. 싸움을 하려면 정확히 배우고 익히고 여러가지 많이 해서야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전문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싸움을 거시기하는 애들한테 싸움을 하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은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대한민국은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머지, 어머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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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들, 딸, 이따 내려가는 손자, 손녀. 그런 것이 세상의 율법에 어긋나지가 않아. 인명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뭐가 나쁜 거야. 그 세상에 성능체력은 어디도 똑같아 그 나빠한 인간은 없어 나빠한 인간은 없다고 나빠하지도 않아 그건 있지 말라고 결국엔 그런 내용이야 인간들은 욕심을 내가 가지고 이기적인 걸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엄마, 아빠 하나님도 있지만 엄마, 아빠, 아들, 자식 손녀, 손녀, 여기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 주주리 그것도 기본적인 거라고 응? 그들이 삶에 영광이시야 해도 영광이 언젠가 있겠지 살아있는 자체가 영광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감사한 기도를 읽어 오늘도 일용한 양식 주시고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음 음 자, 삶만 갈게 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봐야 후기 영화 있어봐야 야, 인간들 그거 저기, 어? 별거 아니야 야, 부기 영화 있어봐야 니들만 못해, 인마 아들 자식하고 저기 손녀, 손녀 입고 딱 그런 것보다 우욱한 거야 인간들 아이, 게라, 손나, 다, 어? 뭐라고 꺼내대도 다 실제 없어 어? 과 깎아 이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모르는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고 해서 그거 나빠진 거 아나 살아가는 거 살아있는 거 그걸 위해서 야 세상이 스타일을 나빠하지 마 있으면 있고 어 쓰고 없어 그걸 뭐 있어 다 각자 사흘이 얘기해 줘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걸 뭐 이상한 얘기야 다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와서 얘기하더만 큰 사람 작은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에서 욕심이 없이 사다 보면은 다 만나게 돼 있어 어디선가 만나게 돼 있는 거라고 만나 만나 나 으 으 세상에 쟤가 뭐가 쟤가니 맛나야 돼 있어 맛나 맛있는 거라 맛있는 거 맛있어 아우 좋아 좋아 그런 모습이 맛나 거기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런 래우냐 zurück 끝 그래서 저기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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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혈방이냐 우방이냐면서 떠올리는 옛날들 지금이 와서 이렇게 거꾸로져 가지고 있는 위기가 잘 보이지 않아도 전혀 아니야 혈방이냐고 피저의하는 것은 있으니까 있는 거고 규율은 규율이야 그러면서 규율이라고 국가를 위한 규율은 규율이고 인정은 현실은 현실이고 하면서 있는 거라고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뭐 옳고 그러니 따지고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있어도 안되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 규명한 인생을 들어가는 거지 뭐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키고 잘 하는 건 각자의 노력이야 노력하는 인간이 있어야지 그게 뭐 지켜가고 그러는 거지 그런 사람 자체가 없어지면 그게 문제야 그런 사람이라고 있을 때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런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와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라고 고맙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야지 인간답지 응?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맙다 그래 봐야 돼 수 neurolog라고 정말 고마워 고마워 I made ASK 고마워 해야 된다 응 그런지 아저씨 인데 구두들은 논의ส Annika 나는손에서 발걸음을残고 네 좋겠나믈 마가 나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요. 열각이라고 해서 그 모든 시대를 어디에서 엄청난 그 압박과 지적을 통해서 그나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저기가 살아가는 거에요. 너희들이 여유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에요. 생각해주는 마음을 정확히 생각하자 이런 여유라고. 모든 주어와의 것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그리고 또 이유를 다 줘야 되는 것도 국가의 이유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걔는 어떻게 죽었습니다. 얘기해줘야지. 그래야만 이렇게 귀잡아 듣는 소리라도 있어. 그게 모르는 거야. 넌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립을 수 있는 거. 그건 부끄러운 짓이야. 부끄럽다고. 얼마나 참 비싸롭게 얘기하는 건지. 너희들은 그걸 알아야 하는 거야. 알겠어? 국가에 살고 있다가 죽어가는 인간들이 왜 죽었는지 그걸 밝혀줄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다시 한 번은 배워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언젠가 풀어야 돼. 숙제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국민을 사랑하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도리야. 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 그렇게 너무 억신적이지 마. 인간을 개직원으로 못한다고 표현했어도. 정말 너희들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했겠냐. 안 살아. 인간은 그따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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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에게 감사할까 하고 얘기하는 것도 인간적인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간의 역사는 그냥 풀리대로 흘러가는 게 인간의 역사야. 아무리 뭔 개질을 하더라도 풀리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역사라. 거기에 거짓도 진실도 없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생존에 있는 그 자체가 인간의 역사인 거야. 그 자체가 인테네스로 업로드하는데 업로드 취소가 있다. 그 자체가 인테네스로 업로드하는데 업로드 취소가 있다. 업로드 취소가 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가끔 있어. 사람도 당하고 그냥 강제 삭제도 그냥 삭들하고 그런 경우 있어. 못 얘기했기를 그러고 있어. 못 얘기했기 때문에 한다고 지길라. 내가 그냥 별걸 갈 수 없이 그냥 하는 건데. 대단하다. 그래서 업로드 취소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사용하면 금번 왕민이 딱 그 저향이 되잖아. 그래서 미권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기술은 아주가 없어. 지맘대로라서. 야 기술 좋아. 대한민국 기술만 아니라 이 세상의 기술이 엄청 좋아. 그래서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지맘대로 세상이 될 수도 있어. 누가 알겠어.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뭘 거지 뭐.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하는 것 같냐. 이해를 하는 거지. 내가 먹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어. 힘도 없으니까. 그냥 저기. 그런 거. 그러는걸. 로봇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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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 쓰면서 그러고 있는 것도 고맙지 이 사람 국가라고 하는 것을 멀리 봐야 돼 멀리 봐야 돼 외교라고 하는 것도 멀리 봐야 돼 뭘 내가 여긴지 안 오는지 몰라도 그 외교실에서 이건지 전이 하더라도 조용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조용히 그것도 있어 있어? 이거 왜 시작해 세상에 말이야 완벽한 건 없어 완벽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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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치킨이 찜짠 진짜 불이기고 이걸 가지고 있었던 곳이 길고 나닌 무엇을 도와 주겠습니다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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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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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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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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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 면이 바로 멈추를 하고 버렸습니다. 전복을 다 먹어야 한다.. 정밀, 피로... 주먹을 일 Stand.. 고소한 표정 뭐 사드려요. 아 필요없어요. 요거만.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야 계속 잘 먹었어. 응. 밥음이 늦었는데. 응. 그 담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휴 오랜만이다. 넌 뭐하러 사냐. 흐흐. 이 세상은 그런거야. 열심히 응.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거 알 수가 없어. 인간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혼자가 아니니까. 인간이란거 원래 그래.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래가. 끝까지. 응. 기물래. 인간들이 끝까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응. 그럼 우리 오늘. 빠바빠빠이. 하늘에 감사하면서. 모두가. 응. 노력해져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빠바이. 잘 먹었어요. 그냥 한번 먹었어. 먹으면. 복이 와요. 응. 그래요. 몸에 좋은건 좋은거고. 몸에 나쁜건 나쁜거야. 좋은거 많이 드세요. 건강하게 또 내일 봅시다. 바이바이.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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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